야 이번에 한 번 파염문 갑니까? 와 이거 전에 개발렀던 맵인거 같은데? 오 왕의 1등 아 왜 항상 오 7등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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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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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 야 이 개가 아 저새끼 저거 진짜 희키하지 이새끼 이거 오 이새끼도 내 옆에 있네 아 이새끼 박으러 온거 같은데 이거 가다아 버스트 아마 거자 이새끼들아 Ch 스테이크의 형태자다! 아 여자구나 아 알게 뭐야 가자! 질러줘! 비켜라 비켜비켜비켜나와나와 야 1등 왜이렇게 빨라 어? 안돼 50개밀이잖아 떨어지자 점점 역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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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아니 드랍됐다 미디움으로 가 미디움으로 가 일단 천 레몬 하드로 돌고 왜 내가 같이있냐 왜 시기하네 야 1등 뭐야 쟤 코스타 너 어떻게 한거야 코스타 뭐 와 이 새끼 오! 에헤헤헤헤 너 다 못드라 그러면 아직 예수 죽였다 제가 팔문 개방했네 페이스 빨라진다 아 엔진 좀 갈아야겠다 진짜 아 어? 벌써 퀴뜨러가네 뭐야 코스타 코스타 아하하하하하 코스타 나 오버테이크 했어 걱정하지마 우리 한바퀴 더 돈다 2렘 남았나? 다 한바퀴 더 들어오면 되겠다 문제는 앙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앙엘 테스트 가자 다행히 다행히 엔진 넷 멘탈 시 솔트해다 아 같이 들어오면 안되는데? 잠깐만 얘는 한바퀴 더 돌아야 돼 예 앙 앙 앙 버릴게 앙 앙 앙 버려야겠다 푸쉬로서 한바퀴 더 돌게 하고 으아ny 앙 앙 1등이야 0.1으로 bard 모르겠어 반반이야 반반이야 미디움으로 끝내버릴까 차라리 16 아야 연료가 안되잖아 안되나? 안되? 9 9 9면 11된다고 해도 11된다고 해도 안될 것 같다 에코맨 해도 안될 것 같은데 안되나? 불가 근데 어차피 앙에라 그냥 버리자 한번 테스트해볼까? 11까지 될 수도 있어 잘하면 잘하면 될 수도 있어 13렙이 남았잖아 13렙이 남은거야 13렙이 남았다 아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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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알아 해보자 해보자 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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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들어와 페달 밟기 페달 밟기 그렇지 그렇지 굿 안들어와 얘는 이제 안들어와 내가 케어해줄 애 라라야 과연 될까? 9렙짜리 연료로 11렙 돌 수 있을까? 12렙 12렙 아... 말이 안되는데 진짜 거의 그건 진짜 에너지 혁명인데 에너지 혁명 소프트 돼요 돼요 소프트 됩니다 근데 내추럴로 했는데 소프트 된다고 보고한거라고 에너지 혁명 에너지 혁명 탈로 에너지 혁명 에너지 혁명 근데 그게 지네? 네, 말이 안되는데 자, 들어와야 되나? 나라 한 번 더 들어와야 되죠? 연료 9주지, 9 13이면은 4, 5, 6, 7, 8, 9, 10 15, 15, 15 3, 5, 5, 6, 9 차이가 너무 터우면 근데 차이가 안나와 연료만 태워야겠다 15쯤에 연료를 조금 적게 넣고 연료 태우니까 다음 바퀴에 들어오면 되겠다 한 바퀴 더 되겠는데? 오버테이크가 코너에서 직선으로 빠져나오게 하는거라고? 연료 오버테이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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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아니고? 왠지 이상한 소리야 상관없어 괜찮아 이상 없을거야 그걸 마무리하자 슬랩으로 붙여 내지 막 갈라 그러자 왠지 Venture 안돼 이번.. 이번엔 안돼 보내줘 보내줘 쟤 쟤 쟤 껴야될 안돼 아니 아니 왜 개같이 에지 고쳤잖아 라라꼬 실례적인 70%라네 76% 했는데 아까 이거 누구하지 희망은 앙엘밖에 없다 연료 안된다 연료 안된다 연료 안된다 역시 안될거 같았다니 아아아아 들어와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1대5 차이나 1대5 차이나 2위의 느낌 2위의 느낌적인 그런 느낌 먹어도 Хcić아 told 2위의 느낌 발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